발자국 소리 계속 났는데 안에서 빨리 나와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잖아 그럼 얘네들이 포털사이트에 이 서버에 뿌링뿌리는 미친놈들이 있다고 뿌링뿌리는 미친놈들이 있다고 그 근처에 가지 말라 그런다고 우리 집 앞에 집 못찍게 하려면 단체로 불러야 된다니까 얘가 집 안에서 게임하겠냐? 집 안에서 살겠어? 밖에 나가는데 밖에 나가기 때문에 푸우 푸르르 이러고 있으면 다른 데가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단체 다 부르라는 거야 내가 뭐 정신병 자고 여러분 집이시죠? 부르시죠 이해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김에 저는 다시 부르겠습니다 빨리 부르죠 빨리 어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어 푸우 푸르르르 푸우 푸르르 푸우 푸르르르 푸우 푸르르르 김에 곱게기 들고 나왔는데? 먼저 때린 사람 유리하다 뒷걸음질하면서 때리면 힘이 잘 안되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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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우 푸르르르르 푸우 푸르르르르 아 못사 진짜 아 문아 내가 집 시키라고 한 게 나오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문 앞에 붙어 있다가 제가 문 열면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야지 토템 먹고 집 체로 쳐야지 아 뭔 말인지 알았다 아 토템 먹고 철거하라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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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이름 무조건 쓰면 된다는 얘기지? 알았어 여러분들 거기서도 작전 개시 우리는 들어가서 토템에 이름 쓰는 게 목표인 거야 로스트님은 거기 있어요 거기 집 두 개니까 로스트님 왼쪽에 아니 아니 정면말고 왼쪽에 붙어있어 비카님 딱 붙지마 뒤로 뒤로 로스트님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그래 예를 들면은 이런데 있으란 말이야 이 문 열리면은 바로 들어가서 토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걸쳐놓으란 말이야 여기 있으면 초 맞지 않을까요? 여기 토템 먹으면 철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집안에 딱 붙어있으면 우리 창 들고 있는 거 벽 뒤로 보인다고 아 아 짜고서리만 듣고 어 저 뒤에 누구야 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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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뭐야 누구야 저 아니에요 누구야 저거 루우 crimin답 루님과 같이 있어요 푸 띠 이런게 쓰는데 아예 도망가 뒷걸음 진짜 핀 핀 ruim 춤춰 아 민지 핀 얘 프린 노래 부르니까 춤 다 같이 소수다해 아, 아, 좋네 웃기는것 어... 어, 개 웃겨다 어, 정말 개 웃겼더라 진짜 저 물 외체크 타이밍이 같은... 어, 진짜 당황했다네 진짜 무슨 소리야? categor隔 프린 부... 부르르르 아! 아! 춤춤춤 아우 개웃겨 진짜 아우 개웃기네 개웃겨 어! 나왔다! 나왔어? 후얀 나왔어요 후얀 들어갔어요?